안녕하세요. 오늘 바이오니아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바이오니아 바닥에서 정말 정직하게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세력들이 지금 지키는 가격대는 정해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세력들이 지금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명 바이오니아 톡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을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재료로 인해서 얼만큼 상승이 나올 것인지 지금 분명히 이전에 큰 급등들이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급등 때 나왔던 재료들이 지금 아직까지 소멸된 부분은 아닙니다. 소멸된 부분은 아니고 그에 따른 좀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더 자극적인 혹은 좀 더 대폭 상승된 그런 재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와 줄 것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내용 한 번 보면은 바이오니아가 예전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전에 차트 보시면은 정말 크게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근데 그 이후에는 쭉 빠졌습니다. 쭉.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동안에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또 차익 매물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위에를 찔러내면서 물량들을 소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이렇게 그려냈거든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박스권 이 모양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4만원 4만5천원 여기 사이를 저는 세력의 매수가 가격대라고 좀 지정을 해놓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바로 바이오니아 톡에서. 위에 번호로 바이오니아 톡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톡방을 계속 초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시간 정보 같은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세력들 수급 보면서 따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바닷건에서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때마침 이렇게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어서 또다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죠? 분명히 차라리 내용을 모르면은 수급 물량들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개인들 그리고 못 모르는 개인 투자하는 분들 개미분들 전부 다 매도할 때 세력들은 계속 삽니다. 떨어지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산다고. 맞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 눈으로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시켜드렸잖아. 세력들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기타 법인 쪽, 내외국인 쪽, 그리고 외국인. 창구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바닥 찍으니까 이제는 보험 투신 쪽에서도 나머지 자금들 들어와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나올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전에 코로나 엮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원숭이 두창, 엠폭스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엮었던 종목들, 작전을 해봤던 종목들은 또 다른 작전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작전 세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가격대 유지하는 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떨어지면서도 반등을 꼬박꼬박 내면서 가격대 털어먹는 거 보세요. 완전 이게 진짜 같이 일치화된 그런 행동이 아니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따박따박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승폭을. 그렇죠. 그때마다 뭐 코로나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코스메르나에 관련된 탈모 증상 뭐 이런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또 이제 뭐 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바이오니아 톡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사실 이거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화장품으로 시작을 한 이유가 뭐죠? 누구나 쉽게 사게끔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탈모 의약품에 대해서는 뭔가 또 정책적으로 뭔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이오니아 쪽으로 엮일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전에 이재명 지금은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뭐 한다고 했죠? 뭐 한다고 했어요. 정책적으로 이 의료보험을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정책을 넣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나온다면은 이 내용 또 나올 수 있겠죠. 탈모 의료 쪽으로 의료지원금 나온다 아니면 의료지원금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탈모 관련된 화장품 올라가겠죠 당연히. 지금 한창 외국 쪽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마존에 지금 출시는 했지만 공급량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격화됐다라고 폭이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요? 이 화장품.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에 들어가는 바로 화장품 원료 제품 있죠. 화장품 원료품. 이거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해외에다가 해외에다가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배 이상. 개파를.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원료 생산 두 배 확충. 판매 꾸준히 증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 상승 돌아선다. 바닷건 다지고 있는 거 우리 확인했죠. 수급 들어오는 거 우리 확인했죠. 떨어질 때마다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리고 탈모 화장품 특허 원료 생산을 또 두 배나 늘리고 있고. 그렇죠. 자 근데 보란 듯이 뉴스 기사는 이렇게 나오죠. 추가 상승 모멘텀 없나.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뭔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내보내면 이제 주가 급등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이 진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다. 카나리아나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말씀드린 그 뭐 판권 계약이라든지 기사 이번에 나왔잖아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량에 관련된 기사 나오잖아요. 주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에 따른 대응 무조건 가져가셔야죠. 만약에 세력들 여기 밑에서 샀던 세력들이 똑같이 만약에 올라갔는데 판다. 그럼 우리도 팔고 나서 단기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나하나씩 가져가야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크게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바이오니아 들고 올라가도 수익 못 내고 내려가면 또 답답해서 추가 매수도 못하고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점차점차 힘들어질 겁니다. 점차점차. 그런 내용들의 댓글 혹은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 전부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내려가면은 더 사도 될까요. 언제 더 사도 될까요. 올라가고 나면은 따라 붙어도 될까요. 그런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통해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못 보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바이오니아 톡까지 제가 톡방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톡방까지 준비를 했잖아요. 자 톡방이라고 저한테 바이오니아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4795-0127로.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라갔을 때 못 파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어차피 올라가는 올라가긴 갈 건데 한 번 두 번 안에 못 팔면 끝이란 말이야. 그리고 떨어졌을 때 하루 이틀 3일 안에 우리 못 사면 끝인데 바닥에서 더 떨어질까 봐 못 산단 말이에요. 보세요.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더 올라갈까 못 잡고. 아니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잡으면 또 빠질까 봐 못 잡고. 그쵸.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더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톡방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다 같이 저와 함께 바이오니아로 꼭 수익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니아 톡방에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 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 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 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어?